어디 뭐 바빴어? 네, 어머니가 좀 보자고 하셔서요. 아, 그 강원도 어디 사신다고 했지? 양양 쪽이요. 응, 그래. 갑자기 양이네? 제가 방금 어, 뭐, 님, 이, 보, 자, 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, 그러니까 갑자기 양양에 과연 만난 거 어떻게 됐어? 네? 어떻게 됐냐고.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녹음해? 대표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요. 이야, 우리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이였구나.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어서요.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. 제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? 안 변, 낯설다. 문제 없이 해결하셨습니까? 뭐, 뭐?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뭐가 있는데? 한의류부장 징계권이요. 아, 그거? 뭐 다른 거 해결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? 사람이 죽었고 살인자는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덤탱이 씌울 수 있는 인간들 천지라 제가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방어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디 하나 만만한 인간이 있어야죠. 야, 너 오늘만 살기로 했어? 내일이 없어? 그건 대표님이 살인자가 아닐 경우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